어허 이건 가야돼 그렇지 자 자자자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지금부터에요 어 게임 진짜 몰입감 미쳤네 이거 지금부터야 이게 문제라는거야 이게 제발 피해야돼 하아아아 야 왜 쟤는 쟤를 쐈지? 바로 앞에 있는 을 안쓰고? 이럴수가 개 어이없네 경계태세 아니야 경계태세 아니니까 넌 이거 못써면 진짜 말이 안되는거야 이거 야 넌 이거 무조건 쏴야돼 이거 진짜 84%야 이거 못써면 넌 죽어 넌 진짜 이거는 진심이야 그래그래 그래그래 응당이야 응당 어 응당이지 작전지형 확보됐다 사람 다 못구한건가? 어 사람은 다 못구한거 같습니다 어 구출한 민간인 9명 13명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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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임무는 완료하긴 했습니다 어 근데 완벽하진 않았네요 조음이네요 그냥 어 야 그래도 야 한명 쓰읍 한명? 음 쓰읍 한명 죽였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아 와 신병 두명 데리고 하는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신병 한명이면 모르겠는데 어 여기 진짜 빡세했습니다 어 게임이 진짜 개빡세 졌어 아 앞으로는 3명을 상병을 넣고 그 다음에 한명은 신병을 넣어서 걔를 키워야겠다 그런식으로 게임하는게 맞는거 같애 다 전부다 사실 뭐 상병 뭐 병장 이렇게 가는것도 아니야 여러분 벨 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읍 인원을 늘릴 수 있어? 미쳤네 진짜야? 4명이 아니라? 출전 인원을 늘릴 수 있어? 한명은 그냥 뒤에서 그냥 피만 경험지만 빨아먹는 애 있어야겠네 막타 막타 킬달 주던지 페이스리스 해보 할 수 있네요 한때 외계인들이 보유한 가장 발전된 침투 유닛을 유닛은 신맨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인간 형태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종족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방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들 자체를 속일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저항군이 외계인의 보복 공격을 격퇴해 준 당신의 노력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엑스컴의 보호가 계속되는 동안 저항군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아 이런 젠장 이런 젠장 한명밖에 성장 안했잖아 과연 얘는 병과가 뭔지 봅시다 어 수류탄 아 얘 그거네 척탄병이네 아 그래 이거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나중에 조사해 지금 이기지 마이키 이거 1일 무조건 해야돼 지금 1일 남겨두고 뭐하는거니 해야될게 많아 지금 너무 많아 됐으 연구 완료했구요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아이템 이용 나노 스케일 조끼 판금 방어구 거의 이 여자가 다 안해요 기술자는 10 외계인 학금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어디서나 지금 학금이 0개인데? 미쳤네 그들 자체를 속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대 무기 개조 이거 하자 이 기술은 여러가지 이 기술은 이 기술은 이 기술은 이 기술은 이 기술은 보급품 얻었어 저항군 통신 수신 중 수신 승인 보급품 140 차까지 멀췄습니다 이건 뭐 자막이 아 여기나오는군요 오케이 어허 좋아요 현재 외계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의 비밀 이벤트를 막기 위한 준비는 이미 진행중이며 곧바로 반격 작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보복 공격 4주 추정 엑스컴 사냥 uf가 어벤저를 사냥합니다. 그들이 계속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한다면 결국 누군가가 말하게 될거에요. 어드벤트가 전투장비를 개선하는데 투자해 한달동안 전장의 일부 병사에게 방어고를 추가합니다. 이건 뭐 고르는거야? 그건 아니죠? 자원 캐시가 있는데를 알려줬대. 우리가 자신의 일부 병원을 획득시킬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버려진 식민지가 1일이 안되는거냐 지금? 어 이제야 됐네 와아 참 진짜 힘들었네요. 섹터 9, 국립대학교 진짜 저거 한번 하다가 어어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어 잘못갔어 1일이 진짜 안갑니다. 지금 해야되는게 성능 시험장에서 스컬잭 프로젝트 완료하기. 성능 현재 제작되기야 아이템 없어. 성능 현재 제작되기야 아이템 없어. 카칵라 깔끔하네여 어 깔끔해. 스컬잭 이걸 해야되는데 50보급품이 필요해 아 보급품이 49있어요. 일이 모자르네 와아 이게 또 미국 동부와 접촉할게 오케이. 이게 또 어 어 게임이 이걸 이걸 게임이 보급품 수정. 이거 가자. 모드시 무기 연구완료 무기 업그레이드를 사용가능합니다. 음 얘는 참 연구를 빨리해서 좋다 음. 음 이건 필요없어. 야 이게 쉽고 야 이제 긴거밖에 없어 거의. 사이오닉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자체를 속일 도구가 있다. 야 이거 궁금하지 않냐 어떻게 속이는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오우 야 잠깐만 오우. 오우 얘 왜는 얘는 왜 맨날 내장을 이렇게 꺼내. 야 이씨. 오 내장 꺼내는 거 개 혐이야. 오 저 팔이냐 저거. 오 이것은 근데 지금 저거는 계속 계속해서 vår다. 오 저거는 그런 거 같았다고 하면. 어 이야 나 하러가. 오 이거 좋아 하는 거 같아 얘. 막 이런거 하면서 말하는 거 보소. 시앙바. 오 저거는 단순히 강한 옷을 초래하고 있어야 할 수 있다. 오 지구에 있거든. 이건 진짜 질긴다 얘. 오. 오. 즐겨. 자 보급품 수송 계속해서 합시다 이 지역의 자원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저항군이 몇 주 안에 추가 보급품을 제공할 겁니다 저거 그냥 무시하는 게 낫네 무시해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네 사령관이 저항군 사령부에서 새로운 과학자 기준자 베테랑 병사를 모집할 수 당연히 모집해야지 구매하는 데 얼마야? 보급품이 25나 들어? 꺼져 어? 의료지원? 어벤저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저항군 사령부가 추가 의료 요원과 자원을 제공해 아군 병사가 부상해서 더 빨리 회복됩니다 경우 이 능력을 구매하면 현재 저항군 사령부의 스캐닝 보너스에 덮어쓰게 됩니다 스캐닝 보너스는 한 달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가버려 그냥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고급품 계속 고급품 고급 충대자 얘한테 차라리 긴 거 줄까? 귀찮아 죽겠네 복제 신호 신호기가 가능하대요 얘의 목소리 이런 거 따라하는 거냐 복제 신호기가 홀로그램 유인체를 만들어 1턴 동안 적의 공격을 이끌어냅니다 신호기를 수류탄처럼 원하는 지역에 던지면 아아 유인체가 나타났네 야 이거 좋네요 진짜 좋은 거 밖에 없네 싸이온이군요 어우야 이 장면 스킵 좀 안됩니까 여러분 진짜 어우 어우야 어우 차라리 연구가 길었으면 좋겠어 중간 연구가 그냥 길었으면 한다 중간 연구가 그냥 길었으면 한다 됐어요 오케이 자 보급품 지금 다 받았구요 음 이제 성능 시험장 갈 수 있어 지금 직원이 없다라는 건가? 됐지 그리고 프로젝트 선택 스컬잭 전장에서 시도해보기도 전이지만 병사들은 이미 스컬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 부대의 지시를 내리는 어드벤트 군인의 두개골에서 심어진 침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인터페이스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역전 가는 느낌이야 어 진행중이구요 이제 진행된거지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동부와 접촉하기만 하면 되네요 7일 걸리네 뭐야 이거 14일은 뭐야 두번 한거야 설마 이거 어 취소해 그렇지 어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인원 좀 봅시다 어 병사 좀 봅시다 병사 자 계급별로 나오니까 진짜 편하네 뭐야 6일 남고 15일 남았어? 조금 더 키워야되구요 응 내가 가게 되면은 어 켈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격병을 진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하 하 여러분 어떻게 갈까 무쌍 갈까? 흐흫 진외계 무쌍전 가? 돌격 두개 써? 그냥 칼 두개를 쓸까? 아니면 저격을 함께 쓸까? 저격이 참 좋다고는 했는데 아 아 나 이거 또 버릴 수가 없네 쌍칼 가고 싶단 말이야 느낌이 아 저거 진짜 고민되게 만들어놨죠 아 쌍칼 딱 한 번 갈까? 그냥 조항군사님 뭐 신종지 북아메리카 여기 가자 어차피 지금 7일이나 있어야 되는데 얘 나올 때마다 얘가 무슨 나보다 상자 같애 어 상관 같애 상관 달갑지 않는 손님이 뭘 꾸미고 있대? 아바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데? 아바타?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바타로부터 방해하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근원을 찾아 파괴해야 한대요. 야 이게 성공한 우리 모두 최후를 맞이한대. 그 정도야 이게? 아바타 프로젝트를 출처를 하려면 우선 목표를 완료해야 한다. 일단 여기 그래 갈려면 오 이거 뭐야? 3개가 뭐 비밀 이벤트로 있다라는 건가 이거?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서브 같지 않냐 느낌이? 느낌이 서브 같아 심하게. 어 조난신으로 조난신. 야 저거 왜 왜 이렇게 자꾸 여기로 가지지? 이러면 안돼. 어 됐다. 이상하네 저거. 새 목표물 확인. 어드벤트에 맞서는 게릴라 작전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령관님. 저거. 쉬러. 저주받은 영웅작전. 장치 보호하기. 난이도가 쉬움. 보상 95 정보. 어드벤트 유닛에 추가 방어구를 제공합니다. 대응하는 비밀 이벤트. 어드벤트 합금 패.. 패딩? 합금? 지금은 안돼. 기다려. 무시하면 끝나나? 나중에라도 못하는 강의니까 무시하면? 그건 아니지? 응 됐어. 그럼 됐어. 왜이래도 왜이래? 야 지금 매트리 지금 다.